아 결국 이렇게 되고 많아요 관동 대지진이 발생할 최대 위기 상황에 일본이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5.0의 강진이 6월 9일 지금 이 관동 지역의 큰 대지진이 간도 대지진이 결국에는 이바라키현 지바현 후쿠시마현 그 다음에 미야기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2차 관동 대지진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6월 9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쿠시로에서 또 지진이 났죠 호쿠아이더 6월 7일 그 다음에 이제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쿠아이더 또 났고 그 다음에 역시 호쿠아이더 이브리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또 6월 8일 날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나면서 도쿄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호쿠아이더에서 루모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최대 위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오늘 6월 9일 날 또 이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관동 대지진에 얼마나 참혹했는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이 지금 이 관동 대지진은 지금 보시면은 도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도쿄도를 향해서요 지금 도쿄도 23구와 다마시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5.0의 강진입니다 과거에 관동 대지진이 자꾸 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지진들인데 이게 이 간도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시지옥과 야만하시 후지산을 계속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후지산 대폭발이 정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도쿄 수도 직화 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이 시기적으로 맞아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마모토와 오늘 발생한 관동 대지진은 계속해서 지금 구마모토에서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도쿄를 치면서 결국에는 오늘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관동 대지진이 도쿄를 계속 강타하고 있는 것은 만에 하나 오늘 지진이 도쿄 내륙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구마모토에서 중앙구조선 단층을 타고 들어가서 지금 도쿄를 강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구마모토로 돌아와서 또 도쿄를 강타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시코쿠섬의 에이메현을 강타하고요 또한 주곡구를 치고 있죠 저기를 보면 시만에 야마가치,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계속 치고 있고요 시코쿠섬의 에이메현을 강타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위기상황인데 이 카타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지역 역시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구마모토에서 시코쿠, 주곡구, 간사이, 주부, 간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과거에 100년 간격으로 치고 있던 지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구마모토, 시코쿠, 주곡구, 간사이, 주부, 간도 지역을 계속해서 강타를 하고 있는 일본의 최고의 위기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기상황입니다 예전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마토 제가 이 채널을 이용해 드리겠습니다